그쵸,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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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쳐다보세요. 너무 티나잖아요. 하도 잘 못 내시는 분이 화난 척하는 것도 그렇고. 화난 척하면서 계속 언딱 쓴 기분 살피고 눈치 살피는 것도 그렇고. 안 그런 척하면서 혼자 안절 부절 신경 쓰는 것도 그렇고. 너무 티난다고요. 척 아닌데 나 정말로 화난 건데. 근데 욕과는 없고. 아론쌤 마음만 힘들고. 그죠?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세게 치고 나가세요. 세게요? 어떡해요? 일단 저랑 친하게 지내세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! 한글자막 by 한효정